산만한 사람 대 훈수 드는 사람 4강 대결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뭐... 산만하게 훈수 들면 장난 아니겠네요. 마지막으로 장군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 몇 번... 저는 사실 크게 그분의 권한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병사 입장에서 욕은 아닙니다 이거. 네 병사 입장에서 이거는 그분의 어떤 성향이다. 왜냐하면 그분 차니까. 내가 그 장군님 성함을 밝히고 말하면 내가 인정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 아무튼 하나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뭔데요? 우회전 차선에 끼어들 때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죠. 근데 좌회전도 마찬가지지만 왼쪽 차선은 제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근데 우측으로 만약에 차선 변경을 해야 한다. 그때는 장군님한테 보이죠 딱. 그렇죠. 그럴 때는 이상하게 사이드미러를 보기 전에 깜빡이부터 누르라고 하십니다. 아 일종의 징크스인가요? 그것이 순서다. 야구선수 징크스 같은 건가요? 징크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이 순서라고 알고 계시대요. 그래가지고 우회전에 끼어들만한 상황을 보려면 일단 힐끗힐끗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기 전에 고개를 돌리기 전에 일단 켜랍니다. 무슨 성서에 나오는 거예요? 뭐 어디? 나오면서요. 그럼 왜지? 네. 일단 봐서 상황을 파악하고 깜빡이를 켜든가 말든가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깜빡이를 켜고 그러면 분부대로 깜빡이 켜고 우측을 보고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깜빡이를 계속 켜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황을 잘 못 읽었다고 내가 보기에 가불기 심리학적으로 내가 보기에 그분은 장군의 삶을 너무 오래 사셨어요. 자신이 깜빡이를 일단 키면 다 알아서 피해주는 삶을 너무 오래 사신 거야. 가끔 그런 분들 계십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삶을 오래 사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깜빡이 켜기 전에 끼어든다는 게 아니라 선 깜빡하고 후 보라는 거예요. 보다가 상황이 괜찮으면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깜빡이를 켜고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동공 같은 게 만약 먼저 봤다 걸리면 혼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왼쪽은 제가 눈알만 돌려서 볼 수 있죠. 하지만 우측은 못 보는 거예요. 살짝 돌렸다 싶으면 깜빡이를 켜고 보란 말이야. 이게 전방 부대에선 가능하지만 도로 위에서는 사실 안 됩니다. 그럼요. 수많은 변수 쪽에서 저는 대장님의 방법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불기 들어오는데 장군님이면 뭐 하셨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측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측에 일단 차가 뭐 하나 지나갈 때는 일단 깜빡이를 켜면 뭔가 그 뒤에는 차간 간격 때문에 약간의 공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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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쩌다가 맹렬히 뒤를 쫓아오는 차가 그걸 보고 빵 하면 이제 저는 혼나는 거죠. 그렇죠. 혼나죠. 그렇죠. 힘듭니다. 훈수 더 보신 적도 있고 받아본 적도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무조건 훈수가 1등이긴 한데 훈수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훈수 결승 진출입니다. 고맙습니다. 소신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